반갑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현재 시간 4시 51분입니다 자 오늘 검색식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조건 검색식 매일매일 종목이 잡힙니다 매일매일 잡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잡혔습니다 첫번째 종목이 대신정보통신이구요 대신정보통신 두번째가 프로이천 프로이천 대신과 프로이천 이렇게 두 종목이 잡혔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체결시간 보이시죠 하나는 9시 7분 50초 하나는 10시 14분 03초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가만히 그냥 돌리기만 돌려놓으시면 자동으로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내도 전부다 다 된다는거에요 전부다 다 된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정말 좋은데 일반 개인들이 쓸 수가 없어요 종목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은요 여러분들이 틀어만 놓으시면 9시 전에 틀어놔야 돼요 대신에 캐치라는 프로그램으로 틀어만 놓으시면 전부다 자동으로 매수매도가 다 된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구요 욕심 안부리고 하신다면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이 오늘 충분히 수익 나왔죠 이거는 8월 11일날 잡힌 종목인데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미래나노텍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미래나노텍 오늘 잡혔던 종목이에요 미래나노텍 아 오늘이 아니고 8월 11일날 이거는 이제 돌리는 사람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구요 그 다음에 정원앤신스 이것도 오늘 수익권이 나왔다 수익권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오늘 8월 17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첫번째가 프로이천 두번째가 어 보여드렸던 종목이 대신정보통신 자 요렇게 두 종목이 잡혔구요 어 실제로 이제 잡힌거를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네 실제 잡혔던거를 어 대신정보통신은 1520원에 잡혔구요 어 1520원 대신정보통신 그리고 프로이천은 사만화 2호 네 사만화 2호에 잡혔구요 자 대신정보통신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1580원까지 예 1580원까지 충분히 수익이 나왔습니다 욕심 안부렸더라면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프로이천 프로이천도 3이 3호 예 충분히 수익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 욕심 안부렸으면 무조건 수익 나왔어요 프로이천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자 수익인증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솔직하게 다 올려주시는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수익을 냈고 또 어떤 분들이 못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이님 보겠습니다 자 대동전자 하아 이거 손절가격이 아닌데 아쉽게 손절하셨네요 지금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데 대신정보통신은 수익을 냈구요 예 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크게 삐딱 아 이분도 대신정 대동전자는 손절하셨고 나머지 두개는 또 수익을 다 보셨고 제가 빠지는거는 제가 매수가격을 아니 그 지지나 아니면 써드리는데 이분들은 그런걸 안 보시는거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콜라님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손절하셨네요 아쉽습니다 예 욕심 안부렸더라면 예 아쉽구요 그리고 한종목님 이분도 그렇고 예 좀 아쉽구요 그리고 어 호호마마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동전자 프로이천 대신정보통신 두가지는 다 먹었네요 그리고 양상갑부님 예 14만4천원 대신정보통신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그라퍼님 예 35만원 예 이렇게 수익인증을 잘해주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할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 그라퍼님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갤럭시님 예 대신정보통신 수익 냈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블루레인님 보겠습니다 블루레인님 예 디프로이천 대신정보통신 정원엔시스 전부 다 먹었죠 예 전부 다 먹었습니다 블루레인님 그리고 흐르는강님 예 흐르는강님 정원엠시스 미래나노텍 다 먹었죠 대신정보통신 프로이천 전부 다 먹었죠 50만원 110만원 150만원 먹었네요 예 흐르는강님 축하드리구요 자 대동전자는 지금 시간에 급등중입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예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의르는강님 그리고 우리 전하무정님 GSE 이거는 저희 최강반 예 최강단타반 조강ILI 요거는 몰빵반 예 대신정보통신은 오늘 손절하셨네요 아쉽네요 자 요렇게 저희가 이 검색식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기 때문에 요거 돌려놓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5년치의 데이터입니다 예 전부다 1410개를 냈고 손절이 255개고 학계 1665종목을 냈고 숙률이 현재 85% 이게 현재 실제로 5년치의 데이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데이터다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S9이구요 어 일주일안에 S10으로 올라갑니다 예 일주일안에 S10으로 올라가는데 예 S10으로 가면 조금 더 조여지는거에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조여지는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S10으로 했다면 프로 2000만 나왔을거에요 아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돌려보고 어 지금 버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이 검색식을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 8260 95415 검색식이라고 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구요 키움증건만 가능하시고 이 조건 검색식을 이런식으로 5년 6년 동안 어 데이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데는 저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이렇게 못해요 예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이 검색식을 한번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예 정말 이거는요 키움증권에서 그냥 캐치로 틀기만 틀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 자 정말 강력 추천드리구요 아침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안전하게 돌리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오늘도 어 수익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같이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